Q.디엣의 1분 7초 디엣의 1분 7초 미션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이걸로 그리고 찍은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는 대로 그 단어 많은 느낌으로 찍으면 되네요. 시작! 시작! 캐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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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추상적인 미션이네요. 바넌이 캐럿이잖아. 그치? 하나, 둘, 셋! 이야! 구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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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일! 그리고 네 번째! 저슈어! 저슈어! 그치? 무시하게 없어. 왜 이렇게 해야겠다. 저슈어! 네 번째! 저슈어! 네 번째! 저슈어! 마지막 미션! 저슈어! 마지막 미션! 저슈어! 옹지! 발가락! 옹지! 발가락! 좋았어! 발가락 어딨지? 어딨지? 발가락! 뭐예요? 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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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! 옹지 발가락! 와우! 진짜 뛰어오잖아! 대박이야! 알려주고 싶은 최근에 되게 여행하고 있는 핫한 나무 동작 하나 있어요. 이제는 이겁니다. 이제 뭘 봉지면 이제 빡! 하면 돼요. 그만 약간 이런! 그런 그런 거 있어요. 자 사진 확인해 볼게요. 야 그러고 있어. 네. 이분 질처 성공했나요? 어. 치는 순간 이분 질처야. 지금 그리고 나서 이분 팔처럼 내가 멈췄어. 우와! 자 초반제! 굉장히 행복한 미소로 캐러 미소 지고 있습니다. 음. 구름! 있어요 구름. 제가 스마일 하고 있고 약간 좀 예술적인 사진 찍었습니다. 뭔지 모르죠? 엄지 발가락이야 저게? 응. 위험하신 거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엄지 발가락. 아우 엄지 발가락이 잘렸네요. 어 근데 약간 이 캐럿 사진이랑 스마일 사진이랑 갭시는데요. 둘 다 웃고 있어. 둘 다 웃고 있어. 응. 그럼 어쩌라고. 어 어쩌라고? 그럼 어쩌라고. 어 어쩌라고? 이렇게 1분 질처 미승 성공! 어디? 어디? 아 나도 밥 먹어야 될 거 같아. 어? 어?